너무 잘생겼는데요 고마워 상큼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무대 여자 헬로빈헌스입니다 하나, 둘, 셋 설레는 헬로빈헌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로빈헌스입니다 네, 환식이죠 잠시 부탁드릴게요 네 네, 안녕하세요 저는 헬로빈헌스의 나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, 안녕하세요 네, 안녕하세요. 헬로비너스 유아라입니다. 저희는 헬로비너스 유아라입니다. 오늘 덕분에 보다가 연주가 괜찮을까요? 오늘 반갑습니다. 오늘 여섯 분인데, 오늘 6인 채 완전 잘 보시지 않았어. 네, 저희 막내가 주의 드라마 원더풀과에서 봤을 때인데요. 너무 아쉬워하더라고요. 다음 달에는 유영희 씨. 유영희 씨는 연기도 하시고, 저만 기억을 많이 하시는데, 오늘 운동 콘서트를 받으셨어요. 소음이 어떠셨나요? 그 다음에 또 나와요. 한국 콘서트가 1분 만에 매칭되었다고 보이는데요. 정말 한마디로 치켓 전쟁이잖아요. 1분 만에 매칭될 수 있는 비결, 뭐가 있을까요? 1분 만에 매칭될 수 있는 비결이 좋다. 1분 만에 매칭될 수 있는 비결이 좋다. 예약은 중심하다. 2분 만에 매칭될 수 있는 비결이 좋다. 2분 만에 매칭될 수 있는 비결이 높은 비결이 좋다. 저는 당시 이것이 군무대인지 알았어요. 그리고 주위가 필요하면 이러실 수 있어요. 저걸 하셨다고 하셨다고, 헬로빅한 소녀들이 주위가 필요하면 이러실 수 있어요. 제가 이 머리가 너무 멋지지 않는데, 요즘 날씨도 선선하고 이제 가을이잖아요. 남자님들께서 지금 보이시죠? 깔끔하게. 요즘 날씨도 선선하고, 이제 가을이잖아요. 네, 가을에 어울리는 노래에 어떤 걸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? 가을에는 가을에 빠져나온 차가 생활하는 노래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헬로비너스, 차가실렛을 예정입니다. 네, 가을이 또 연예계절이기도 하잖아요. 네, 차가실렛을 예정입니다. 어쩐지 사랑스러운 것 같은 노래인데요. 사랑스러움으로 헬로비너스와 얘기 나눠봤습니다. 앞으로도 멋진 활동 기대하면서 차가실렛 함께 하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